베스트입니다. 베스트. 진짜 오랜만이다. 오늘 베스트가 대결을 펼칠 곡. 2013년 10월에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. 연애의 조건입니다. 연애의 조건. 들으면 알 것 같아. 들으면 알 것 같아요. 연애의 조건. 연애의 조건. 아니, 다연 님이 갑자기 저를 딱 보내. 연애의 조건이 있나요? 갑자기. 연애의 조건. 연애의 조건이 있나요? 아, 궁금해서. 아, 궁금해서. 조건이 있나요? 베스트의 연애의 조건. 다 같이. 여러분, 놀토 재밌나요? 네. 다연이 재밌지요? 잊자. 재밌나요, 오메. 와. 노래 좋아요. 안 들려, 안 들려. 지금. 안 들릴 것 같은데. 아, 노래 좋네요. 매력적인 멜로디. 문 선생님, 연애 때 기억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지금도 연애 같습니다. 어? 예약이 먼저 들어오네요. 나연이 형, 오픈! 난 연애 못하는 이유 너무 따라 맨날 듣는 이유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네, 좋습니다. 뭐 연애 못하는 이유 이유 너야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넉살 갑니다, 넉살 오픈! 저는 똑같아요. 불러볼게요.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너야, 트와이스야 다 있는 거야 너무 트와이스에 푹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근데 그래서 좀 아니 저런 발음이 있어서 쓴 거야 다 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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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네 분을 지금 만나봤는데 다 멜로디가 달라요 과연 이 멜로디는 누가 잡을지 누가 잡을지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나는 나는 못하는 이유 나는 나는 못하는 이유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제가 합격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, 합격입니다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다 있을 거야 더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다 있는 거야 다 있을 거야 아, 근데 저는 다 있는 거야 로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자, 문세용 갑니다 이거 멜로디 어떻게 잡습니까? 문세용 오픈 내가 별일 본 척하는 이유 내가 때면 나는 이유 모르겠다 지효 오픈 옆에 매미 매미 머리 수갑네 잘 봐 잘 봐 네,aucoup 잘 그려 불러 주세요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내가 잘 어떤 이유 모르는 거야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연애를 못하는 이대